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물 떨어집니다 물 떨어집니다 한국 제일 좋은 점은 물이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맛있어요 원래 우리 대구 살아서 그냥 수돗물만 물 걸려요 버섯이나 나무에나 계속 걸려요 그거 마셔요 지금은 우리 청도 살아보니까 우리 항상 연촌사 갑니다 이제 지금은 같이 가자 표시가 너무 좋아요 원래 부서지는 바삭한 워낙에 눕는 물을 넣어요 계란를 잘 볶고, 지금 손을ñ고 daily 주방해주는 고축asta 네, 그치, 부서지락, 우주치, 고추 às품들 잘 비벼입고 여기 한번 마셔봅시다 음 시원하다 맛있어 샤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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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받았을 수도 있어 여기는 춤을 못 춰요 왜냐면 절니까 한번 보세요 패스다 패스 그냥 우리 집이만 춤출게요 여기 동댕이 동댕이 야옹 야옹 우와 낸도 고양이 있습니다 고양이 진짜 너무 크다 대박 너무 크다 하이 이런 그림을 그려고요 누구 그림을 그려고요 그럼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이 있겠지 태양 아니라고 할까요 건물에 있는 거죠 그리시는 분이 있겠지 그리고 건물에 있는 거죠 그리시는 사람 governance 몇 시간 후에 영춘산까지 온 모든 영천사까지 온 모든 영천사 영천사카즈와 몰입니다 이 몰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찐니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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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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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가짐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랑하려다 한심 네 모든 걸 다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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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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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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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